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선행개발그룹 어드밴스드 솔루션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세송이라고 합니다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층인 15층에 도착을 했고요 사무실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요 저희 부서는 선행개발그룹의 어드밴스드 솔루션 파트라고 해서 선행기술을 연구하는 부서고요 저는 드론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안테나의 설치정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부에서 받은 상입니다 자랑스럽게 제 자리 중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보다 이제 저희 부서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저희 파트장님을 찾아뵈서 저희 부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파트장님이시고요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있는 윤성록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가 어떤 부서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부서는 그중에서 제품 경쟁력을 느끼고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여기 세송 프로가 저희 부서 막는데 기특하게도 드론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했죠 세송 프로처럼 젊은 친구들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제 드론을 날리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드론을 일단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가지다고? 상 issue 조21chan 컨트롤러까지 가방에 담은 struggled sigages 52分 으흠! 아, 그 거리는? 그거는 이제 앞에 이렇게 전방이 5.5m로 되어 있는 거는 전방의 장애물 거리예요 드론으로 5G 안테나의 설치 정보를 파악해서 5G 안테나가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설치 정보를 정확히 저희가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론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안테나의 경우 여기 설치된 안테나는 낮게 설치되어 있는 편이지만 보통은 굉장히 높은 폴이나 높은 건물의 옥상에 설치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아예 설치 재원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드론을 이용해서 설치 재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 끝났습니다 사진은 어때?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 몇 장이나 돼? 17장 엄청 깨끗하게 잘 나왔네 네 처음에 비하면 엄청 많이 늘었어 선배가 많이 잘 격려해 주셔서 혼내시지도 않고 저희 부서분들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뭐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부서에서 만든 RPO라는 툴을 이용하면 디지국의 정확한 위치에 따라 정확한 터버리지 영역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 프로젝트와 두 번째 프로젝트는 디지국의 높이만 다르고 다른 곳은 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높이 차이에 따라서 터버리지 영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안테나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파를 받는 구역이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이제 저희는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 툴을 만들어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혜숙님 혹시 업무 어떤 것일지 한 번? 저는 C&B죠 어플리케이션 UIU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론으로 저번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게 원래는 컴퓨터에서 됐었는데 이제 혜숙님께서 어플을 좀 개발해 주셨잖아요 이제 어플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 버전에서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안테나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바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진에서 안테나를 자동으로 AI가 찾아주게 되면 그 안테나들 중에서 사용자가 자기가 타깃으로 하는 안테나를 선택해주면 결과가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왔네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솔루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서비스가 저희 솔루션에 합제돼서 파 경쟁사와의 차별 요소가 되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그런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업자가 저희 장비를 채택했을 때 장비의 기술적인 우위도 있겠지만 그 장비를 운용 및 설치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제 일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쳐서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